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빼미TV는 지금 전남 장흥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고 폐교도소인데 지금 문이 활짝 열려 있네요. 이거 뭐 제가 촬영하러 올 줄 알고 일부러 미리 반긴다고 열어 놓은 건지 일단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도소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75년도에 개청을 해 가지고 2014년도 이제 이걸 폐쇄를 하고 요 인근의 다른 면지역으로 교도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 길로 쭉 들어가면 교도소가 나옵니다. 큰 집이라고 하죠 교도소를. 거기 들어가는 큰 대문이 있고 앞에 경비실도 있네요. 이 벽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른 키 한 3, 4배 정도 되는데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아니면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높은 데 보면 경비 초소가 항상 감시를 하고 있죠. 지금 대문 바깥에는 사무동, 행정동, 생활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네요. 교도소 지금 큰 대문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인생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 젤을 지어서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는 드론으로만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드라마 영화 촬영한다고 개방이 돼 있습니다. 입소를 환영합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데 교도소 오는 게 환영 받을 일은 아닌데 저걸 또 붙여 놨네요. 실제로 교도소 들어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넓어요. 건물이 한 열 몇 개 정도 있고 여기에 최소한 수용하는 죄수도 뭐 한 2, 3천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방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입구부터 철문이 있고 여기 창문이 보면 다 철창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또 나무로 가려놨어요. 바깥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또 안에 있는 죄수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무판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감방 건물 안쪽인데 지금 들어가면은 휑하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교도관 당직실 같은데 여기도 뭐 집기류 같은 거는 다 빼고 텅 비어 있네요. 페인트도 벗겨지고 한 거 보니까 시설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48년 정도 지난 거니까 거의 뭐 폐가 수준이죠. 분위기 진짜 살벌합니다. 전부 철문이고 철창이고 각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가 독방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찾아보니까 여기는 일반 독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1.5평 쟤는데 한 명 수감을 하고 보통 이제 뭐 질병이 있거나 전염성 질병 같은 게 있거나 대인기피증이 있거나 또 입소를 할 때 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대기할 때 여기서 1인 독방에 수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 화장실 변기 하나 있고 수도꼭지도 하나 달려 있고 이야 참 열악합니다. 이 마룻바닥도 지금 낡아 가지고 제가 걸어 다니니까 삐걱삐걱 막 곧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교도소 체험 직접 한번 시켜보면은 우리나라 범죄 발생률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갑갑한 독방에. 예 끔찍하죠?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이야 저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여기 철문 아래 보면은 고양이 몸 같이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요 구멍으로 바깥은 걸 넣어줍니다. 이야 참 영화에서는 봤지 실제 제가 이거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유를 박탈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야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여기는 한 6, 7명 정도 잘 수 있는 그 정도 방인데 여기는 뭐 꽤 괜찮네요. 선반도 달려 있고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하늘도 잘 안 보이고 바깥 세상도 안 보입니다. 여기 이제 다인실에 있으면은 외롭지가 않죠. 독방에 있으면은 진짜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이런데 사람이 많이 살면은 야 너 뭐 뭔 사고 쳐서 들어왔냐 하고 뭐 또 군기도 잡고 서열도 정하고 또 그런 재미가 있죠. 교도소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그 부류가 조폭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 살인 폭력 사기 이런 순서고 성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쓰레기 취급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매일 변기 청소 담당이랍니다. 여기도 배식 투입구가 있네요.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 가지고 넣어 주는데 크기가 뭐 큰 사발 정도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다인실 감방은 평수가 대략 한 세평 정도 되는데 지금 수용자가 일곱 명 일곱 명을 수용하다니 야 참 진짜 완전 콩나물 교실인데 여기서 이제 교도관 관수가 딱 뻘찌거리 안 하는지 이렇게 감독을 쭉 하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복도 쪽에 철창도 있고 독방보다 훨씬 낫네요. 여기는 공룡 세면장 인데 야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세면장 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여기 큰 욕조에 또 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수도꼭지 달아서 여러 명이 사용하는데 샤워기도 있고 야 이정도면 괜찮네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재수가 미결수 포함해서 총 6만명이나 된답니다. 어마한 숫자죠. 그래프 보시면은 해마다 범죄자 수가 증가해서 여기 감방살이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와 시설이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한마디로 닭짱같이 감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장흥군에서 폐교도소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이제 이 교도소 역사와 건물 이런 걸 소개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중이라고 하는데 익산에도 교도소 세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똑같은 시설이 있으니까 아마 중복으로 투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철문이 큰 게 있는데 저건 정문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옆에 나가면 큰 빈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농사를 짓고 했던 모양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해도 약간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지금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지은 건물이라면 아직 까딱 없는데 뭐 그냥 날림으로 지었겠죠. 여기는 운동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항상 죄수들이 그 방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갑갑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피포라고 여기서 이제 산보도 하고 축구도 차고 운동도 좀 하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여기도 철조망이 쫙 쳐져 가지고 운동장을 폐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네요. 죄수들 일과 시간표를 한번 보면은 아침 6시 반에 기상해서 오전 일과하고 오후 일과하고 또 저녁에는 또 TV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9시 되면 일찍 취침을 합니다. 자 이제 운동 다 하고 햇빛 다 봤으면은 다시 또 감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통로에 철조망을 막 쳐 가지고 운동장하고 감방 건물 고기만 딱 왔다 갔다 하도록 돼 있네요. 여기 보면은 철 계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 복도에도 보시면은 철조망이 쫙 둘러쳐져 있죠. 제가 봐서는 탈출한다는 거는 진짜 뭐 땅을 파고 두더지처럼 들어가든지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이 건물은 큰 굴뚝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취사장입니다. 옛날에 이제 요리를 했던 식당이죠. 요즘 콩밥은 안 먹습니다. 전부 다 쌀밥으로 바뀌었고 식단도 이것처럼 멋지게 잘 나옵니다. 여기 욕조는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는데 아마 외부에서 일하고 들어오고 나면은 손발을 단체로 씻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용도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취사장에서 이제 급식을 배급 받아 가지고 각 감방으로 이제 배식을 쭉 나갑니다. 여러분 절대 죄짓지 마십시오. 이런 험악한 감옥 생활 하기 싫으면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신축 교도소는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호텔 수준으로 깔끔하게 돼 있답니다. 이거는 옛날에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노화 돼 있고 지금은 살기 좋답니다. 여기도 독방인데 아까 본 독방 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폭이 한 1미터 정도 밖에 안 돼요. 여기는 징벌적 독방입니다. 사고를 쳐서 막 서로 폭행하고 싸우고 싸움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 여기에서 뭐 일주일간 5일간 독방살이 시키는 데인데 진짜 좁습니다. 한평도 안 되죠. 벽에는 저렇게 작은 창문 하나 있는데 햇빛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캄캄한 데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정신 이상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폭 두목도 독방에 들어온 걸 엄청나게 무서워하죠. 여기는 정문 가까이 있는 면회실입니다.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 면회 오면은 사식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주죠. 실제 여기 매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도소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은 영치금을 어느 정도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 교도소 생활이 편하답니다. 이 면회실은 영화나 드라마에 촬영 장소로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감빵 생활 드라마도 여기 장흥 교도소에서 촬영을 했답니다. 촬영 팀들이 한 수십 명씩 한번 내려오면은 한두 달 동안 머물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군대 훈련소도 아닌데 걸어다니다가 잡담을 하면 안 된다네요. 드디어 저도 짧디 짧은 두 시간의 형량을 다 채우고 이제 출소를 합니다. 교도소 내부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해도 지고 있고 밖에서 이 대문을 잠궈버리면은 저는 평생 여기서 무기수로 살아야 됩니다. 문 닫기 전에 후딱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자연인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원래 이렇게 출소하면은 까만 차들이 몇 대 와가지고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두부도 주고 그랬는데 두부 주는 사람도 없네요. 제 친구 중에 그 논산훈련소 갔다가 교도소 경비병으로 빠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내무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경비만 썼습니다. 경비병이 탈옥수를 잡으면은 한 달 특별 휴가를 준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물 했는데 3년 동안 탈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교도소 구조를 보면은 맨 바깥쪽에는 이제 큰 높은 장벽이 둘러쳐 있고 건물마다 또 철문이 있습니다. 또 각 층에 통로마다 철문이 있고 또 감방에도 잠겨져 있죠. 그래서 총 4중으로 잠금장치가 돼 있어서 진짜 헬기가 와가지고 씻고 가지 않는 이상 탈출은 불가능입니다. 교도소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비석이 많이 서 있습니다. 한 16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하는 거지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묘소에 세우는 그런 비석입니다. 아마 교도소에서 숨을 거두고 이제 연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석을 세워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댓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흥교도소는 바로 읍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아파트에서 보면은 교도소 안쪽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도둑들은 줄었는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기 범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